이거 봐야돼 시작을 했나? 뭐하는거야? 뿅 분명히 CG가 나오겠지 뿅 생방송이예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쓰리키즈입니다 저희 쓰리키즈의 쓰리키즈입니다 유닛으로 찾으러 왔어요 자식이 왔어요? 자식이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희 숙소의 거실인데요 사실 저희가 작업을 거실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뒤에 있는 방에서 저랑 찬이형이 같이 쓰고 있는 방에서 작업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실로 나와서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형들이랑 자주 작업을 하니까 원래는 방이 다른데 형들의 방으로 놀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잘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마루에서 딱 예 저기 왔습니다 특히 책상 여러분 이 책상 낯설지 않을 거예요 네 이 책상 기억나죠? 책상 저희가 힘들게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내에요 여섯 명이서 만들었던 그냥 방송을 보고 알겠는데 여섯 명이서 이거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이걸 한 시간 동안 이제 그 뭐냐 형이 음식 사고 음식 만드는 시간까지 다 걸려서 한 시간 반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만났는데 한 시간 반 걸렸어요 맞네 근데 생각해보면 떡볶이 한 시간 반 동안 만났어요 형이 이제 뭐 사왔잖아요 이제 창고 사왔잖아요 아 사 사람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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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이렇게 오케이 내가 아니고 네 네 혹시 저희 이제 쓰리다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 화면실 개인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 리더 그리고 또 쓰리다체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네 다크래퍼를 맡고 있는 정규rones입니다 그렇군요 나 b b b b b b 안녕하세요 저는 서점적인 가성과 서점적인 랩을 맡고 있는 쓰리라차의 비주얼 한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예 예에서 이렇게 모일 만큼 한번 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왜 왜 까지 아니요 너무 인정 잘 인정 못해 써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 할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한번 팬분들과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받을 개인의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 나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에피소드가 되게 애착이 어떤 그 없었는데요 예 저희 믹스테잇 중에 저의 그 혼자 했던 아이씨 이라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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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곡을 만들면서 되게 가사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해서 거의 새벽 4시 4시 반까지 제가 가사 작업을 했었고 그렇게 다 해서 결국은 이제 형들이랑 되게 좋다는 평가가 나와서 맞아요 그때 이제 녹음을 하고 정말 힘들게 힘들게 했는데 되게 나중에 결과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행복해서 물론 조금 약간 아쉽긴 했지만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그거를 그 음악을 한번 틀어볼까요 한번 틀어볼까요? 아이씨 라는 곡이 오케이 제가 그때 지성이가 되게 힘들게 곡좌 가사 쓰고 있었는데 제가 옆에서 되게 얄밉게 아 맞아요 자기는 먹으러서 끝났다고 네 만약에 그때 같이 작업하고 있었지 맞아요 같이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차이는 이쁠하고 있었고 형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자기 스타일대로 탁하닥해서 진짜 되게 맘이 멋있었어 맘이 진짜 멋있었어 정말 정말 다크 다크했어 그치? 너무 다크했어 너무 다크했어 들을 때마다 살짝 이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 정말 풋풋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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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되게 들으면서 저도 뭐지? 저녁에 가끔 듣거든요 그리고 그런 때마다 되게 뭔가 아 그때 그랬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생각은 음 가사도 그렇죠 녹음을 너무 잘했어요 이게 멜로디를 너무 크게 잘해요 너무 잘해요 내 친구들 다 응원해줘 네 뭔가 제가 이쪽에서 약간 전략을 짰던게 1절이랑 2절이 약간 분위기가 되게 다른데요 맞아요 1절에서는 나랑 나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공기를 되게 많이 섞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는 좀 더 어린아이 같이 좀 더 약간 낭랑거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낭랑거리면서 좀 더 하이톤으로 랩을 좀 더 만들었었고 두 번째 벌스에서는 제가 좀 더 공기를 섞어서 이렇게 약간 어 뭐야 그지? 아직 고민이 많은 약간 내 마음 좀 더 큰 나의 마음 되게 그렸거든요 맞아요 그걸 되게 개인적으로 잘 살릴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 이 곡이 들떠 개인적인 거죠 달라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이거 이 곡을 이제 보면 이제 Produce by J1이랑 저랑 같이 있는데 그때 J1이랑 저한테 퍼스트 파일이랑 이제 보컬 파일을 같이 보냈거든요 진짜 저도 이제 들으면서 오늘 녹음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도 되게 든 거라고 너무 저런 것 같아요 J1이랑 장점이 되게 모든 장르를 되게 잘 소화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부럽고 보니까 3대1이랑 하트 이제 백만 오 100만 개봉 벌써 너무 감사합니다 하트 100만 개봉 우와 감사합니다 윗막이 있어 윗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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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러면 이제 창빈이 창빈이의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의 에피소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곡은 최근에 특히 더 좋아지게 된 곡은 For You라는 곡이 있네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지 그 노래를 듣고서 되게 힘이 되셨다는 팬분들께서 팬분들이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저도 진짜 되게 화이팅 넘치는 힘이 났습니다 저 노래 들어볼까요?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Yeah For You도 정말 저희가 이제 팬상을 할 때마다 맞아요 팬상을 매우 좋아해요 되게 평평하게 그런 노래를 듣고 되게 많이 도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때마다 너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안녕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너무 사랑이 정말 안 나의 그래서 내 노래가 그냥 여서 그냥 저는 진짜 그리고 그냥 저 알 근데 노래 I know, we know 너라면 잘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하지 말아 Oh no 여기까지 잘 붙여왔는데 뭐가 걱정이야 너를 믿어 Blessings wait for you Hey! For you For you 네 여기까지 바로 다음에 뭐 뭐 나온지 전 모르겠지만 저의 멋있는 끊어버리다니 그 사실 저도 약간 이 곡이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저도 이제 하면서 뭔가 재밌게 다른 사운드 너보고 싶다 원래 이제 저희 셋만 했었죠 사실 중간에 헤이가 있는데 그 헤이 목소리를 되게 잘 들으면 사실 오케이 오케이 저희 세이키즈의 이제 멤버 필릭스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와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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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작업했는데 필릭스가 이제 지나가면서 필릭스 너무 맞아 되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진짜 좋아요 되게 열정적으로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왔는데 저 뭐하면 돼요? 아 생각했는데 저 랩 해요? 랩? 어 이건 아니고 헤이 하나만 하면 돼 그래서 오 그래서 되게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제 저희 스트레이키즈에 랩하는 멤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랩하는 멤버들이랑 같이 뭔가 있어야지 작업물 한 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그런 조금만 있어요 조금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플릭스가 그거 뭐야 저희가 노래 모니터하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모니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집하티를 하면서 이제 저 그때 몰랐거든요 플릭스가 너무 안 찍어서 형 이거 잘 녹아요 형 이거 잘 녹아요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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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여웠어요 진짜 귀여웠어요 귀여웠어 맞아 되게 귀여웠어 다들 우리 작업하는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나요? 저 이제 작업하는 곡 중에 일단 쓰레차 곡 중에서는 아까 말했던 아이스도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긴 한데 뭔가 좀 더 이제 뭔가 저희를 처음으로 알렸던 원한 사이니까 원한 사이 그치 좀 더 저희한테 뜻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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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팩쳐 내가 그림 그림 완성 그 시기 하나 더 퇴근하고 맞아 맞아 와 확실히 추억이니까 진짜 추억이 있네 옛날에 쇼케이스때도 난 쇼케이스때도 맞아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 페이스를 되게 좋아하던데요 Pick up the pace!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지? 페이스 파일을 준비해왔는데 나중에도 더 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왜냐면 페이스가 뭔가 그때 이제 어... 그라임이라는 장르가 맞아 맞아 한국에서 엄청 또 뜨고 뭔가 해보고 싶었던 느낌 생소하지만 맞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게 그 영국의 그라임 느낌이 나오나 맞아요 그러면 영어를 해보러 한번 시작해보면 아주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정정 바로 발음이 되게 그라임 잘 맞아요 저 발음을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착착 나 기다려봐 턱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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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퍼퍼 오! 와! 헤이 헤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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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 번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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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하니 이거 그건가? 야 뭐 중간에 중간에 형 파트 때 거 있잖아요 야 야 맞지? 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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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You want me? We got the bass 여기 넣은 거 있어요 비겁베스 이것도 진짜 재밌었네 그런 게 있었어요 참이 뭐 특별히 특별히 마초시카 마초시카 왜냐면 그때 YGY 배틀에서 상당히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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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되게 되게 좋은 편을 받았었지 되게 좋은 편을 받았었고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어서 네 좋았어요 그쪽 연습생분들 되게 같이 즐겨주셔서 맞아요 너무 마음이 없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역시 저에게서는 힙합을 제가 힙합 힙합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작업하는 방식 뭐 이렇게 보여 어느 정도 스토리들로 얘기해 줬는데 줬는데 제발 들었는데 네 들었는데 네 들었는데 아 오케이 근데 이제 저희도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영감을 어디서 받는지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여기서 지금 팬분들과 같이 있으니까 한번 영감을 받아서 받아서 약간 한번 직섭으로 왜 재밌겠다 설레다 그런 느낌으로 나만처럼 하면 어떨까 그래서 페이스를 지금 가져왔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가끔 물론 아직 좀 아직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가끔 가면서 뭔가 어떤 장르의 어떤 샘플을 들으면서 이 샘플 되게 좋대 이거 메인 샘플을 잡아서 이제 음악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이 사운드가 메인 리플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되게 다양하게 화려하게 화려하게 속에서 일어 아 진짜 춤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딱 딱 딱 딱 딱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애들한테 들려줘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어 형 이런 것도 좋겠다 이런 것도 좋겠다 이렇게 다 와요 맞아요 맞아요 형 이거 약간 별론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 빼버려 다시 한번 딱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가사들 있어 퇴근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저희는 맞아요 되게 재밌게 작업해요 저희는 맞아요 되게 뭔가 믹스테이 작업을 하면서 솔직히 솔직히 가사 때문에 약간 영감이 안 받아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작업 분위기 자체는 되게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지금 V앱으로서도 이제 팬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 한번 팬분들이 뭐 이런 음악 해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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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아니면 뭐 오케이 오케이 이런 장르도 좋다 이런 거를 찾기 위해 지금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Let's read 댓글 Let's go 안녕하세요 1주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주년 댓글 중에 쓰리라차의 의미가 그렇지 이거 모르실 수 없겠군 이거 한번 쓰리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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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라차라고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저는 많이 들어보니까 그 매콤한 핫소스 이름이거든요 어디 보면 SR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뜻이 있죠 그렇죠 사실 이제 쓰리라차 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쓰리라차도 돼 있잖아요 설명해주세요 쓰리라차 이제 라차라는 게 돌풍? 돌풍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돌풍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스페인어로 아마 라차라는 말이 열풍 돌풍이라는 뜻이 있어서 저희 3명이서 열풍을 보이게 선두겠다 돌풍을 불러보겠다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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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에 처음에 이제 저희의 힘으로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쓰리라차 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형도 뭐 있죠? 쓰리라차 뭔가 그렇죠 뭔가 딱 한 번 보면 네 잊을 수 없는 의미죠 이렇게 흔치 않은 의미가 아니라 수리라차 수리라차 수리수리 수리수리라차 다른데요 삼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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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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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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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파쉬보를 만들게 파쉬보를 만들... 파쉬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영광이 받았냐 이런 댓글도 있는데 파쉬보를 저는 이제 토피컬한 장르 되게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피컬 장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애들은 같이 재미있게 이렇게 파쉬보를 만들게 됐는데 그때도 그런 재미있는 이제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단체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다쳐가지고 아 맞다 다쳐가지고 이제 수업을 못 듣게 됐는데 와 맞네 그때 이제 제가 이때 그러면 고작업을 해야 되겠다 엄청 집중적으로 다 끝났어요 맞아요 2시간 3시간 안에 다 끝내어가지고 들어갈 때 너무 좋아가지고 형 형 이거 멜로디도 너무 좋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 이제 수업 딱 들어가기 전에 형 곡 작업하러 갈게 네 좀 이따 한번 들으러 갈게요 했는데 다 해놨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들으면서 되게 즐거웠어 이제 애들도 다 같이 들었잖아 그때 다 같이 들었는데 애들도 막 이러면서 같이 들으면 저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고 그렇게 엄청 완전 서비스에 빠져 들어가는데 형 거기에 아니 들어가 버리면 안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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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중에 이제 요즘 즐겨듣는 장르나 약간 작업해보고 싶은 스타일 뭐 물어보시는데 요즘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서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직도 서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서정 I love 서정 서정을 되게 좋아하는데 서정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요즘 이제 한국 R&B 가수분들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배님들이 하는 되게 그 노래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스타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더 R&D하게 트렌디하게 트렌디한 트렌디하고 네 그런 거들이 하고 싶어요 알겠다 그런 정도 좋지 그러니까 멜로디 랩을 하고 싶어요 멜로디 랩 멜로디 랩 잘해 멜로디 랩 되게 좋아 멜로디 랩 잘해 저요? 저는 요즘은 약간 지성이 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성화? 저도 되게 서정적인 거에 약간 좀 꽂혔고요 서정 발표 그리고 락적인 락 많이 듣고 있어요 락 되게 완전 반대네 완전 반대인데 뭐야 저희가 그래도 저희랑 어울리는 약간 그런 장르가 막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 맞아 형이랑 저랑 되게 많이 추천해줬어요 락도 추천해주고 전해주고 이제 멜로디 랩 되게 좋은 거 랩 좋은 거 되게 많이 서로서로 추천해주면서 맞아요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장르인데 퓨처베이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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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곡 중에도 퓨처베이스 곡이 있죠 Small things Small things It's small things that matter 그 소스로 되게 질감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것도 있었구나 그것도 진짜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서정적이라는 게 많은 게 서정적 그리고 지성이 락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되게 락 지성이 가끔 들어보면 보면은 제이 락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제이 락은 투게 이제 멜로디들이 정말 예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더라고 영감을 많이 받긴 해요 그 제이 락 안에서도 맞고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았대 저는 내가 요새 듣는 장르는 뭐 항상 R&B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과연 되게 끈적이는 음악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거 끈적한 거 끈적한 음악은 뭔가 뭔가 밤에 이제 들으면서 잠을 되게 편하게 잘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혹시 누구 좋아하냐 That way you go 그렇지? 그런 거 좋아 That way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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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끈적이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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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 거 진짜 많이 좋아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맞아 Great 저희 다른 댓글에서는 이제 9명 데뷔 약정이었을 때 이제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는데 사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작업을 하지 않잖아요 맞아 시간도 걸리고 맞아요 사실 이제 이 친구들과 없어요 저만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되게 쑥스러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무서워 뭔가 무슨 느낌이라든지 뭔가 아홉 명이 딱 됐으니까 약간 저희가 약간 이런 기분이 있었죠 맞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워런 사이나 플라스틱으로 빵빵빵 이런 기분이 어떻게 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지금 같은 형 어차피 지금 페이스 틀었잖아 네 페이스로 사실 되게 약간 빵빵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이 있죠 차라리 여기서 약간 바꿔볼게요 디벨립을 해봐 이렇게 예를 들어 베이스가 베이스가 안 들릴 거예요 베이스가 안 들릴 거예요 소리가 작다 스피커가 스피커가 조금 작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도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잘 안 들리죠 잠깐만 좀 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잘 들리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들리다 그렇죠 음 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이제 뭔가 그런 축하적인 분위기인 거잖아 맞아요 터져야죠 그러면 약간 브라스 인스트루멘트 들어가는 게 좋겠지 그치 그러면 제가 악기를 하나 꺼보겠습니다 꺼내 보겠습니다 꺼내 보겠습니다 꺼내 보겠습니다 왜 이러지 요새 꺼내 보겠습니다 꺼 네 네 오 뭐 개 개 습 니다 좋아 좋아 고소 안 돼 이거 그건데 그건데 아 으 아 아 아 아 오랜만에 들으시죠? 그러면 이거를 아까 그 분위기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형, 뮤트 해놨어요. 그렇지. 뮤트 푸세요. 악기만 딱 바꿔줘. 맞아요. 딱 확실히 이게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오케이, 갑자기. 사실 데스크탑으로 작업하다가 조금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저 되게 왜냐면 이제 형, 저희 부모님이 컴퓨터를 사주셔서 그걸 이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 그렇죠. 항상 무려야겠다. 네. 잠깐만. 그래서 오랜만에 노트북을 하고 확실히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조금 힘들긴 하네요. 안 보여, 잘. 네, 잘 안 보여. 맞아요. 빠져들어가겠어. 괜찮아요. 저희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인 것 같아요. 어, 이거 찍어야 돼요. 아하. 이거를 한번. 훨씬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헤이. 헤이. 기고가 있는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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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붐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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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이러면서 우리 만들잖아 그치 처음에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이렇게 또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플라스티보도 나오고 르네사이도 나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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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은 종류가 근데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혹시라도 또 이걸 쓸 수도 있어 저희가 또 이걸 써서 믹스테이브를 낼 수도 있어요 또 한번 들어보자 잠깐만 형이 한번 해볼게 괜찮은 것 같아 잠깐만 여기다가 드럼 벽을 때려 막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이걸 이렇게 해서 네 여기 뮤지 몇 개만 시키고 응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에이 에이 이거 나 이런 느낌 에이 에이 우리 데뷔 했다 에이 야 들어와 아홉정이다 좋은 거 같아 좋은데? 안 긁자 저희 이걸로 갑시다 어떠세요 여러분 네 아홉지시나요? 근데 진짜래 이게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여기다 이제 또 공간 이펙트 좀 넣어보고 맞아요. 이제 좀 소리를 좀 더 만져봐야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시간이 없어져요.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보여 드리, 이제 좋은 걸 보여 드리기에는 아직 이게 노트북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수가 있어요. 뭔가 살짝 재밌는 트럭스 느낌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인이 불러와야 돼. 페이스 옆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피쳐링 양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괜찮을 것 같아. 나중에 저희가 진짜 작업을 하면서 저희 이제 쓰리키즈 나머지 멤버들과 한번 홀로 같은 느낌? 맞아. 정말 좋을 것 같아. 진짜 하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우리 페릭스, 펜치현진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 현진이 되게 넣어보고 싶고 그리고 보컬도 넣고 뭐 어떻게 진짜 막 꼴류 같은 노래 약간 그 우진이 형도 넣어보고 싶고 그치 그치 특히 승인이도 넣어보고 싶고 정인이 좀 더 밟는 노래 약간 틱척 같은 노래 틱척이나 약간 플라시보 같은 노래 그쪽에 플라시보 맞았구나, 플라시보에 좀 더 맨들 넣어봐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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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밟는 진짜 잘해요. 그쵸. 그렇게 되겠네. 전에 했던 이제 곡들에서 더 크게 리믹스가 볼 수 있구나. 약간 저도 이제 댓글을 자주 챙겨보거든요. 챙겨보면서 하여튼 이런 곡들도 다 9명 버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많아서 플라시보는 괜찮을 것 같아. 뭐 그쪽은 축적일 수도 있고 축적이 되게 좋고 되게 트렌디하고 노래도 플라시보는 진짜 9명에서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 맞아. 나는 어떻게 됐죠? 세명이서 한번 나중에 해보는 걸로 좀 더 이따 댓글 해볼까요? 댓글을 보니까 저희 약간 즉석랩을 해달라는 댓글이 많은데 즉석랩? 형이 틀어줄게. 아 그래서 그래서 각자 약간 힐링 벌스가 있다면 힐링 벌스가 있다면 그 벌스에 왜 뭐야? 한 2만이 정도? 3만이 어떻게 될까요? 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영감하셨을까? 아니 아니 아니. 아 괜찮아요 틀어 틀어 틀어. 뭐 만지면 되시면 되겠네. 빅픽쳐 내가 긴 긴 완성된 시간으로 퇴근하 민기적 거리는 엉덩이 들고 와달려 만지간에 사랑해 성공도 보장되지 않는 일에 보험을 낳으신 내 삽둘 뒤에서 조심스레 느껴지 낙파면 낙파면 또 가면 좋아 오케이 따로 내봤니? 이거 딱 맞는데? 비트 형? 잠시만. 나 이쪽에다 Runnerside 한 번 그거 해볼까? 그거를 나중에? 한 번? 이쪽에 다 해볼까? 괜찮은 것 같아. BPM이 아마 비슷해서 그럴 거면. Runnerside 좀 더 신나는 버전. 진짜였지. 창미 한번 해볼까? 오케이. 여기다가요? 이렇게요. 나도 알아 내가 나라 외라 나라 내가 나라 저런 년 없네. 나도 알아.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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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본 느낌이야. 뭔가 나이거는 좀 더 뭔가 그래도 하이톨이고 팝팝팝 튀잖아. 형은 되게 다크한데 뭔가 이런.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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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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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넷, 넷. 되게 귀여웠어, 괜찮아. 좋다. 좋다. 짜인 것 같아, 짜인 것 같아. 자. 한 번 더 댓글 달려 보세요. 다 웃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왜 아닌데, 원래. 맞아, 진짜 멋있는데. 저희, 뭐지? 1주년으로 저희가 스타트 라인을 올려봤는데 스타트 라인을 어떠세요? 뭔가 제가 몇몇 댓글들도 보고 되게 반응도 봤는데 뭔가 옛날에 어떤 분께서 옛날에 저희가 처음 냈던 믹스틱 인트로랑 내 이제 마지막에 났던 스타트 라인을 같이 들어봤대요. 뭔가 뭔가 되게 인트로에서는 되게 우리의 뭔가 처음 하는 되게 멋진 이런 와 해보자! 이런 라인 같았고 스타트 라인에서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애들이 성숙해진, 뭔가 좀 더 나아진 나아졌다는 그런 이제 1, 2, 3 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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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m... 나 생각도 안 나 진짜. 몰라, 자기는 스타트 라인을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사出去 감사합니다 여러분 robotics 모두 분한테 너무... 모두 분? reserved. 모든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저 진짜 큰일 났어요 저 왜 그럴까요? 나이의 명쾌 항상 감사하는 거 같아요 귀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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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귀엽어를 같이 하다가 귀엽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SATLINE에 영어랩을 쫙 해가지고 한국어가 지금 많이 좀 그래서 또 어쩐지 아까부터 한국어가 들어고요 핑계는 맞아요 베니스판부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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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희 20분 시간이 너무 늦었죠 요즘은 것보다 우리가 너무 신날 것 같아 맞아 맞아 오늘 부담은 정말 오늘 우리가 너무 신난다 확실히 이렇게 같이 뭔가 이런 공간에서 저희도 이렇게 작업하니까 제가 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은 너무 기분이 신기해 저도 진짜 이런 기회가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신기하다 벌써 언제 하트가 700만 개가 되었습니다 700만 개 아까 분명히 100만 이었는데 맞아요 700만 그때 저희가 너무 신나서 그동안 확인을 못했는데 벌써 700만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까요 우리 휴대폰 꺼내다 휴대폰 꺼내다 누가 제일 빨리 할 수 있는지 아저씨 차고서 눌러야 돼 차고서 차고서 차고 눌러야 돼 차고 차고 누르는구나 아 형 아 아 미안해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 더 늦었는데 네 오늘 푹 쉬시고 푹 쉬고요 쉬시고요 J3 하차 곡들도 어차피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도 혹시 몰라 뭐 나중에도 갑자기 갑자기 팍 나올 때도 있고 갑자기 저희도 몰라요 저희는 이제 다시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하이터치회 네 하이터치회 내일 봐요 볼 사람들 빠빠 내일 봐요 왜냐면 150 60 40 42 42 42